Y.I.G.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비따라 출민일도, 대의 11 오늘 낭독을 맡은 중학교 1학년 박다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범위는 출애국기 38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성막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91쪽을 펴고 80쪽 마지막 문단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91쪽부터 펴주세요.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우린 고마운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막, 식양들을 꼼꼼히 읽어봅시다. 여기서 식양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일정한 모양이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다 만들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 즉 성막을 덮었어요. 제2년 1월 1일이에요. 영광이 가득했어요. 셰키나의 영광이죠.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겨우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2년은 만일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말하는 거예요. 80쪽 마지막 부분을 읽을게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 그 위에 구름기둥이 떴습니다. 신해산에서 약 1년 머무르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국기는 출애국 이후 약 1년, 짧은 일정의 기록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경혈이에요. 언약을 받고 성전을 지으니 여우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로 오신 거죠. 우리와 함께하면서 거하시는 하나님, 여우와를 성막 위에 구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샥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네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읽어요. 첫째, 등장인물은 성막을 만든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소는 계속 신해산이에요. 셋째,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표시로 구름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이제 추레굽기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추레굽기 마지막에 백성들 안에 임재하고 봐하시면서 끝이 났네요.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교름기둥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궁금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백성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영이신 분이시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궁금한 점을 1기 노트에 기록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점이 많아요. 우리 모두 그 놀라움을 체험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읽기 꼭 성공하세요. 구약 내비게이션 안내를 시작합니다. 어떤 걸 도와줄까요? 구약 목록 순서 안내를 부탁해. 삐빅! 경로가 탐색되었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구약 목록은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느의 순서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다음 목적지는 민수기, 민수기입니다. 이동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하자! 아하자!